니콘 DEX, 니콘 DEX는 니콘의 1240만 유효 화소를 가진 전문가용 디지털 SLR 카메라로 2004년 9월 14일에 발표되었다. 니콘 DEX의 후속인 DEX는 2006년 6월 DEXS가 발표되기 전까지 니콘의 최상위 기종이었다. 찰상소자로 소니에서 생산하는 CMOS 이미지 센서를 사용한다. 이 센서는 소니와 니콘이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DEX의 이미지 센서보다 크기는 약간 작지만 매우 유사한 CMOS 센서가 소니 사이버샷 DSCR1에 사용되었다. DEX와 DEXS는 니콘의 디지털 SLR 중 CMOS 소자를 찰상소자로 사용한 최초의 기종이다. 니콘 DEH 및 DEHS는 니콘에서 자체 개발한 LBCAST 센서를 사용하며, DEX 이전에 출시된 니콘 DSLR은 모두 CCD를 사용한다. DEX는 SYCC 색공간을 지원한다. DEX의 후속으로 DEXS가 출시되었다.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선사항 중 뷰파인더 표시기능 편리성 향상과 배터리 효율 향상 외 모든 기능은 2006년 12월 니콘에서 공개한 펌웨어로 DEX에서도 구현되어 DEXS와 DEX의 기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결정적으로 DEX와 DEXS의 화상 처리 능력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 양쪽 제품을 모두 사용, 비교해본 사람들의 주장이다. 크롬 연사 기능은 이미지 센서의 중앙부를 사용하여 약 680만 화소로 초당 8연사를 가능케 하는 기능이며, 이 경우 35mm 필름 대비 초점거리는 2배가 된다. 센서 면적 전체를 사용하면 약 1280만 화소로 초당 5연사가 가능하다. 이들을 포함한 여러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 DEX의 결정적인 단점은 이미지 센서의 작은 크기로, 이것으로 인한 고감도에서의 심한 노이즈와 이 작은 이미지 센서에 비교적 많은 화소가 집적되어 있어 미세한 손떨림도 쉽게 결과물에 나타나는 것. 그리고 회절로 인한 해상력 저하가 작은 조리개 값에서부터 나타나는 것도 작은 이미지 센서에서 비롯되는 단점이다. DEX의 경우 대략 F, 11보다 큰 조리개 값에서는 회절에 의한 해상력 저하가 나타난다. DEX의 이미지 센서는 D70, D50, D40, D200와 같은 니콘 DX 포맷으로 크기 차이가 거의 없다. DEX 및 DEXS의 주요 경쟁 제품으로는 캐논 EOS-1DS Mark II, 캐논 EOS-1D Mark II N이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